그래서 G-O E의 20 먼저 나오는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N-I-M-A-L-R-A-C-E 그렇죠 계속해서 Begin Begin B-E-G-I-N 오케이 그쵸 계속해서 Begin B-E-G-G 아니 B-E G-G-I-N-G Begging? 오케이 이상한데 아니 이게 여기에 사용되지 않나 그러면 B-E-G-I-N 까진 똑같고 그 다음에 N을 한번 더 쓰고 I-N-G 해야죠 Begging 이 아니구요 Begin 입니다 Begging 이라고 시험지에도 써놨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12 12 T-W-E-L-V-E 오케이 그럼 열두번째는 12 12 12 T-W-E-L-F-T-H 그렇죠 이렇게 해서 8 8 E-I-G-H-T 끝 H 이거는 8이죠 여기다 이걸 해야지 여덟번째죠 8 11 11 E-L-E-V-E-N 끝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E-L-E-V-E-N-T-H 그렇죠 Last Last L-S-T L-A-S-T L-A-S-T 오케이 그래서 Beginning 틀렸습니다 시작하는중에 Begin을 이용해서 마지막 N을 한번 더 쓰고 시작하다 Begin에다가 마지막 N을 한번 더 쓰고 ING가 됩니다 라는거 알아주시구요 자 그러면 문장 E-A-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시합이 시작되는 중이다 The animal race is begin 뭐라구요? The animal race is begin The animal race 아닌데요 어 오케이 연습할때 그렇게 연습했나요? 안녕하세요 여기 The animal race is begging 이라고 나왔어요 An animal race is beginning 오케이 어 입니다 왜 어가 아니고 어이죠? A E I O U앞에는 N이 붙어요 A E I O U앞에는 N이 붙어오 E I O U앞에 N이 붙는게 정확하게 그게 아니고 모음소리에요 모음소리 자음 아니에요 모음인데 이게 이게 자음인가요? 이건 모음입니다 모음 됐습니까? 모음소리 앞에는 언이 붙어야죠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돼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요? 언제 동물 경주가 시작되었니? 이게 언제라는 질문입니까? 언 애니멀 레이스가 언제 그랬더니 언 애니멀 레이스 이러나요? 동물 경주가 시작되었니?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이 대답 동물 시합이 시작되고 있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동물 경주가 시작되고 있니?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이걸 그냥 묻는 말로 바꾸는게 아니고 동물 경주 이 말을 잘 못 들었어 을을을을가 시작되는 중이야 이랬어 다른 소리 때문에 자동차가 빵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동물 경주란 말을 못 들었어 을을을가 시작되는 중이야 이랬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뭐가 시작되는 중이야 뭐가 시작되고 있니? 라고 묻겠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왓? 이스타비기니 음? 왓이 여기다가 도어를 넣어야 돼요? 왜 넣어야 되죠? 그냥 왓 이즈 비기닝 하면 되죠 뭐가 시작되고 있니? 뭐가 시작되고 있니? 뭐가 시작되고 있니? 뭐가 시작되는지 묻고 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왓 이즈 비기닝 왓 이즈 비기닝 왓 이즈 비기닝 왓 이즈 비기닝 여기랑 여기랑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묵 이즈 비기닝 트벨 아내멀 이즈 비기닝 이즈 비기닝 이즈 비기닝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몇 마리에 동물들이 뛰고 있니 그랬더니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가 아니고 r인 이유는 여기에 is가 묻어온 이유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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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니 여러 동물이라서 12 animals 한번 길어봤자 day they are they are they are running 걔들 뛰고 있어 계속해서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and the horse comes seventh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and the horse comes seventh ok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 치고 이제 하나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되요 who comes first 그쵸 앞에서 많이 했죠 who comes first who comes third and who comes seventh ok 계속해서 into the frog the monkey comes ninth okay the monkey comes ninth and the dog comes 11th the monkey comes ninth and the dog comes 11th 오케이 그 다음에 꼴찌 The pig comes last The pig comes last 그러면 열두 마리가 뛰고 있었으니까 마지막이면 몇 번째로 오는 거에요? 열두 번째요 영어로 Twelve Twelve The pig comes twelve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했구요 일단 쓰기와 그 다음에 문장에서 beginning 다음번엔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거로 패스 엿 이제 동갑 엿 엿 엿 엿 엿 감사합니다.